바로 아침 식단! 여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진짜 맛있겠다. 아니 양접이 완전히 다진 거예요, 그렇지? 거의 갈아왔어. 아니, 정보가 있는데 정보가 있어? 중간을 시키면 조금 맛보라고 탁석이 놓은데. 어? 반대 아니에요. 서비스요? 중간 먹었어, 세트 메뉴가 아니고 서비스로 맛보라고 온데 있는데 조금 맛보라고 오기에는 너무 많지 않아요? 오, 김나는데? 아침부터 짜장면이 했는데 그냥 짬뽕 딱 먹느라 보니까 그냥 지겠다, 좀 봐. 그냥 지겠다, 좀 봐. 인생에서 처음 먹어봐요. 뭐? 뭘? 이 시간에 짜장면. 근데 이건 나도 처음이다, 이거는. 근데 딱 왜 아침, 점심 중간에 먹고 점심, 저녁 중간에 먹는지는 알겠어. 왜, 왜? 딱 가벼워. 아, 무겁지 않고. 우리 아침부터 짜장면 먹고 원치기는 했는데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니야. 면이 얇아져. 완전 가벙 간 이 양념. 혜리가 드디어 이제 면 치기를. 그래. 처음 본다. 보겠다, 보겠다. 완전 가벙 간 그게 다 들어간다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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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했어요. 전 이 얇은 면에서 좋아해요. 아, 그래? 이게, 이게 이러려고 왔는데. 해리의 오르탄 한 그릇에서는 처음이야. 레포먼스가 엄청나네. 따장면 치기, 따장면 치기 넘는 게 속도가 지금 똑같이. 야, 이게 놀라운 건 중식에도 깍두기가 어울릴리려나? 야, 엄청 큰 거 같아. 이런 거 하나씩 너놔 끓이, 이거. 석박지같이? 어. 무쳐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이야, 역시 클라스가 다르십니다. 우와! 일어나자마자 30분 만에... 짜장면 먹고 싶어. 오우! 하아, 진짜 맛있겠다. 먹방이 클라스가 다를 거야, 아마. 달라, 달라. 달라. 우와! 심지어 여기를 묶어놨는데도. 그만. 우와! 아, 진짜 잘한다. 아, 뭐야. 아직 다 안 드셨대요. 아직 다 드셨다. 진짜. 아, 아침에 짜장면이 괜찮네, 이거. 중간. 짜장면이 또 우리 짜장면이 기분 좋다고, 이거. 우와, 최고다. 제일 습관. 네, 양념이 진짜 맛있어요. 그래요? 이거 핥은 거 아니야? 아이고. 여러분! 일한 지 30분입니다! 짜장면! 짜장면! 아, 부끄럽게 왜 그래. 비행기 태우지 말아. 어지러워, 어지러워. 응. 와, 최고의 포포스. 이야. 모른 척 지나가줘요. 아, τι입니다. енерängen prot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